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죠. 올해 규모를 대폭 늘린 노동안전지키미들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산업현장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키미. 올해 상반기에는 104명의 산업안전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 9,865개수를 방문해 약 1만 4천 회의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반기 점검도 한창입니다. 지난 10일 노동안전지키미는 각 기관 산재해방 담당자와 함께 이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합동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건설기계 안전난간 등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모 착용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 겁니다. 16일 포천시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대 착용 캠페인과 산재해방 가상현실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로자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사고를 실제 상황처럼 느껴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줄을 함께 착용하고 일하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현장 점검 캠페인뿐 아니라 노동안전지키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내년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전모가 쓰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안쓰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범칙금에 준하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 법제화를 만들어가지고 노동안전지키미가 뭐예요? 왜 나왔어요? 내년에는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또 지난 6일 노동안전지키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우수활동을 공유했습니다. 외국어로 된 산재해방포스터를 현장에 배부하고 혹서기 건설 현장에 생수 등을 전달해 온열질환 경각심을 높인 사례 등 모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는 노동안전지키미들의 의견과 사례를 기반으로 경기도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섬은영입니다.